여러분들이 승리를 기원하는 V영어의 김지영입니다. 모두가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현재의 수험생활에서 내가 이뤄내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루지 못한 게 있어야지 이룰 거 아니야? 빨라지고 싶잖아. 독해도 빨리빨리 하고 싶어지잖아. 빨라지고 싶으면 너네 느려져봐야 돼. 그래야 빨라질 수 있거든. 뭔가 상을 받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이뤄내고 싶어. 포상을 위해서는요. 버려봐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잔소리 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아직도 포기를 못해서 그걸 쥐고 있어서 그 이상의 것을 못 쥐는, 이것만 쥐고 그 이상의 것을 못 쥐는 친구들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기본이니까, 수험생의 기본이니까 우리 합시다. 아니, 비단 수험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 내가 달성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이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이 봤었을 때는, 외부적인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쟤는 뭐 저런 것도 안하나? 이것도 안하나? 라는데, 막상 그걸 완료하면 극강의 사람으로 재탄생되는 또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것이 보장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하나 있어요. 다시요.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단체예요. 문제 아세요?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봐. 군인 하면 떠오르는 거 뭐야? 저도 뭐 다녀왔지만.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포기해야 돼요. 뭐 포기해요? 그들은요? 폰. 포기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폰 어디는 허용되는데요. 네, 그건 좀 배제합시다. 일반적으로요. 두 번째. 뭐 포기해야 돼요? 인간관계요. 또 뭐 포기해야 되죠? 본인들이 원하는 음식. 원하는 거 먹는 거? 음식. 다 포기해야 돼요. 등등등등등. 겉으로 봤을 땐 그 누구들보다 불편하게 사는 이 집단들. 이걸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집단들. 애 결정체인 군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는 거죠. 저도 안전하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가장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 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듭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전 너무너무 기본이라 생각하는데 폰이에요? 아니 선생님 저는 가지고만 있어요. 안 봐요. 얼마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전 투지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입시생이 그걸 들고 있는 거 자체가 그 곁에 있다는 거 자체가 사실 죄라고 봐야 저는. 그 정도까지의 포기함이 없이 무엇을 더 챙기시고 싶은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해지십시다. 이게 때로는 우리의 여가 생활을 책임지고 정신을 리프레시하게 해준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 근데 그걸 네가 다 잘 잘라낼 수 있는 상황은 네가 컨트롤을 못해.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휩쓸리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 폰 하면 대부분 게임 아니면 뭐 유튜브잖아요. 한 개만 딱 보고 끊어낼 수 있습니다. 끊어낼 수 있습니까? 유튜브 한 번 켜면 일단 광고 먼저 나오지. 왜 왜 왜 밑에 또 연관 검색어 또는 영상 안 되잖아. 포기하셔야지. 그리고 아주 외로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항상 있던 게 없어지면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외로워요. 친구, 인간관계 또는 뭐 친척, 부모 심지어 부모까지. 이게 사실 제일 힘들지. 인간관계를 버리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 하지만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가 적어도 그래도 한 몇 명의 내 인생의 친구는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너의 입시 동안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는 안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안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고 싶어져요. 저는 그게 좀 다행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평생 친구를 이미 만났어요. 그때는 근데 걔가 평생 친구인 줄 몰랐지 사실은. 그 정도로 친하게 됐지만 어쨌든 문일이, 홍중이, 승균이 이런 애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어땠냐면 이젠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생겼어. 고3 때지 이제. 고3이 들어가면서. 반은 서로 달랐지만 근데 자꾸만 내가 어느새 축구하고 있고 어느새 매점가 있고 그 짧은 시간 쉬는 시간 동안에 땀을 뻘뻘이면서 놀고 있고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마음 한쪽에서 되게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 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한 번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픈 척도 좀 해보고 기분 안 좋은 척도 해보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말을 했습니다 얘한테. 얘한테. 친구들한테. 근데 그 전까지는 되게 사람의 민망이에요. 무슨 내가 되게 무슨 공부를 하기면서 너를 막 차단하는 내 모습이 되게 미안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근데요 여러분들 진짜 친구는요 그렇게 안 그래요. 저 어땠는지 알아요? 문일아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년은 우리 잘 못 볼 것 같다. 되게 오그라드는 얘기잖아. 어땠는지 아니? 알았어 병신아. 끝이야. 뭐 어쩌라고. 열심히 해. 진짜로.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죠. 만약에 그 상황에 뭐 네가 공부를 안 돼 이러면 난 그 친구는 좀 아니라고 보고 맞잖아. 빨리 결단을 좀 내리셔야 돼요. 피해만 다니지 마시고 말을 하십시오. 말을 하십시오. 심지어 음식까지도인데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많이 먹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밥만 먹고 싶나? 여러분들 요즘 특히 막 이제 막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 특히나 이제 뭐 방학 때 이런 친구들 보면 밖에 나가서 뭐 테이크아웃 커피도 막 들고 뭐 과자도 들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 그게 너희한테 영향을 안 미칠까? 디테일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미쳐요. 미쳐.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한창 이제 공부에 빠져서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는 우리들은 도시락 세대이기 때문에 아침 도시락 아침에 도시락이 없지 미쳤네. 점심 도시락하고 저녁 야자 도시락이 있었거든. 그거 두 개 싸가지고 왔는데 맨날 밥 떠서 먹고 숟가락 놓고 젓가락 집어서 반찬 먹은 다음 놓고 숟가락 들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올해는 그냥 볶음밥만 싸줘. 숟가락만 있고. 그래서 저는요. 아직도 우리 엄마가 알고 있지만은 1년 내내 볶음밥만 먹고 다녔습니다. 김치 볶음밥과 야채 볶음밥. 수농장에서도요. 그러면 그냥 볶음밥 한 5분이면 다 먹거든요. 숟가락만 사냐면서. 거기까지만 먹는 거야. 아 선생님 무슨 무슨 음식 조절까지 해요? 자 제가 식단 조절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러나 본인이 먹는 음식의 양이나 스타일도 조절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가장 큰 순간이잖아요. 아니 몸을 만들려고 하는 보디빌더들도 식단 조절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남들이 다 멋있어 보이는 그 엄청난 몸을 만드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해야 될 여러분들이 그 정도도 안 하시겠다. 이 정도도 못 하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타고난 금수저 아니면 부탁할게요. 이게 정말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요 지금은요 이것들의 수혜자가 되길 바라지 않고요 이것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요 이런 자극적인 것들은 수혜당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바보가 되어가요.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은요 갈수록 똑똑해지고 머리로는 되게 힘들지. 그런 거라니까. 마지막 하나 더. 폰 제가 왜 포기하라 그러냐면 이건 미디어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하시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손가락의 클릭을 통해서 5분짜리 6분짜리를 순간적으로 자극받고 다음 건 보고 넘어가고 읽어 가지만은 근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 있지 왜. 그 사람이 원하는 자극에 따라서 내가 내 인식이 움직여지는 거. 근데 여러분들 그걸 만든 사람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만드는 사람은. 그 6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시간을 투자해요. 저랑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진짜 유명한 유튜브도 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한다는 게 그거야.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거의 밤을 다 새야 되고 머리 빠지고 정신껏 치러 다니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는 가면 갈수록 컨텐츠가 많이 생기고 많은 것들이 풍부해져. 근데 받는 우리들은 갈수록 바보가 된다는 그 느낌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수혜자가 되지 말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지배하세요. 되셨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이 가장 우리 국가에 또는 여러분들 생활에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마치 군인들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자기 삶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버리시길 바라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하십시다. 됐죠? 그냥 기본적인 태도인데 알면서도 몸이 안 움직이실까 봐 움직이게 좀 해드리려고 포기합시다. 포상받기 위해서 부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